유진이 친한 친구 특별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나? 여섯 시간 동안 통화는 해 있잖아 유진이 친한 친구 진짜 모범생 같이 생겼다 그치 언니? 진짜 착하게 생겼다 착해요 모범생도 게임하는구나 도와나 줘봐 한 번만 할게 죽었어 너 도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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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주십시오 도와나 유진이나 유성희 친구면 그냥 내 친구예요. 집에서 이렇게 친구들이 다 모여서 노는 날은 같이 어릴 때는 정말 같이 많이 있었어요. 진짜 애들하고 같이 거실에서 같이 자고 근데 이 애들이 이제 크고 나니까 어느 날부터는 문을 닫기 시작하더라고. 자기들끼리 놀겠다고. 그때는 그때는 좀 슬프죠. 유진아, 친구인가 봐. 여자친구야! 하지마! 여자친구야! 오케이, 뭐? 여자친구야! 그냥 그냥 좋아했던 얘기예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wisely. 고마워! Elizabethätt의 존재에 intellectual timber 데이터 할 거야? 데이터 할 거야? 데이터 할 거야? 오케이 아빠는 너무 절이 없어요 아빠가 너무 싫었어요 오 마이 갓 나 풀벨 퇴근해서 우리 담임선생님 오는, 담임선생님 이제 학생 주임 안녕 오공 안녕 오공 안녕 왜 저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저렇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메스 이메스 친구가 왔으니까 또 하나도 못 내고 네 점잖게 해야죠 흉갑다 흉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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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친구들 지니야? 아닌데 지민이 여기 어 응 지금 저 그 저 오 그럼 친구들이 또한 말 아니고 반응 와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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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해?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또 여자친구 아이들이 오는 게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처음이었어요. 어머!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름다우세요. 쟤네들 멘트 잘하네. 사회성이 아주 좋은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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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궁금하죠. 이제 여자친구 아이들이 있으면 또 아무래도 아들들이니까요. 그래서 어떤 관계인지 어느 정도 친한지 뭐 이런 궁금한 점은 엄마니까 그런 궁금함이 항상 있죠. 얼만큼 친한지 그게 궁금하죠. 반응! 오케이. 드디어 앤을 만나게 됐네. 아비하고 얘기 너무 많이 들었어. 아, 네.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준이가 너무너무 정말 친한 친구들 많이 들었다고 앤하고 아비 이름도 많이 아줌마가 들었어. 아, 네. 아, 네. 지금 마지막은 햄버거도 하고 브루스케터 그리고 출덕빅스 오! 뭐를 먹을 수 있나 거기에? 다 먹을 수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애들이 소문 두꺼운 것 같아. 맛없게 한다라는 소문을.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요. 어떡하냐. 차라리 시켜주지. ighis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 아버지 오셨다. 엊저드려야지. arte 친구들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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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하고 애비. 애비야. 불왕자처럼 인사를 해 아버지가. 중국으로 와. 어머. 잭, 잭이 제일 신났어. 신났지. 자기 친구들이 왔는데. 왜 그래요? 감사합니다. 햄버거 좀 구우려고 그래. 그릇이지요. 그릇이지요가 아니고 자기가 해야지. 자기가 해야지. 와면 그런가 하는가. 아니, 아니. 오늘은 숙종이가 바비큐를 좀 해주세요. 이럴 때만 왕 찾아. 그렇죠. 아까 용돈 얼마 준다고 그랬었어? 용돈 꼭 줄게. 얼마. 20만 원 약속 잘 지켜야지. 뭔지 했는데 해야지. 30만 원 아니었나? 아니, 20만 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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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비큐. 다른 거. 이것만 일단 굽고 있으면 누나가 올라갈게. 그리고 유진이 친구들이 처음 왔으니까 좀. 체면 있게 좀 행동해. 와면? 체면 있게. 창피하게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날은 또 용돈을 막 달라고 그러는데 용돈을 제가 그때까지 안 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근데 막상 제가 좀 심부름 시키기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심부름을 조금 더 시키고 그리고 용돈 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일을 좀 더 시켰죠. 영어 많이 썼잖아. 오늘 날씨가 어마어마하다. 아, 너무 더워요. 그치? 선크림 안 발랐는데. 야, 마라 돼, 이 씨. 나는 내가 연기를 하잖아. 네. 근데 메이크업을 한 적이 거의 없어. 진짜예요? 어, 안 해. 아, 잘생기셨으니까. 잘생기셨으니까. 너 이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화장품을 놀자. 우리 씨. 자기 몸에서 나는 기름이 있네. 얼굴에 나는 대기름이 있잖아. 그게 가장 완벽한 화장품이래. 진짜로. 그래서 내가 잘 안 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안 씻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잘 안 씻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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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를 초월한 이 인기를 어떻게 감당하냐. 뭐 이런 거. 지극히 당연한? 살아있네.